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기아가 픽업트럭부터 PBV 차량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눈을 사라잡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신규 크로스오버 차량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기아는 상당히 흥미로운 티저 이미지 하나를 공개하였는데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면부도 보이는 티저 이미지에서는 카니발이 연상되는 듯한 모습에 더욱더 눈길이 갔는데요. 거기다 L자형의 테일램프 역시 최신 기아 패밀룩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측면의 모습이지만 전면 DRL 역시 세로형의 날카로운 모습도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티저 이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국내 미니밴 시장은 카니발과 스테리아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 최근 KGM 역시 칼리스타라는 미니밸 개발 예상이 나오면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베이비 카니발을 연상하는 티저 이미지를 기아가 최초 공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은 패밀리 미니밴으로 카니발의 선택을 하지만 차량이 너무 크다 보니 운전하기 힘들다, 주차장이 좁으면 겁부터 난다 등 카니발보다는 작은 미니밴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티저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새로움이 상당히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아 카렌스나 쉐보레, 올란도 등도 다시금 부활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많죠. 저 역시 현재 올란도를 타고 있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실내 공간감과 활용성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국내에도 카니발도 좋지만 카렌스나 올란도급의 차량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차량은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규 크로스오브 차량으로 현재 인도 판매 라인업인 소넥과 셀토스의 라인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신차 출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차 살 때 누구나 긴장되고 설레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고민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신차 살 때 어렵고 복잡한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럴 때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신차 비교 견적 어플이 있습니다. 전국의 딜러들에게 내가 원하는 차종의 신차 견적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가장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신차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비교 견적 신청 시 딜러에게 050 안심번호로 전달되어 개인정보도 보호되니 영업전화 시달릴 필요도 없는 카렙. 카렙에서는 안심보증제도를 운영하여 금전적인 손해발생 시 1인 5천만원 한도, 100% 손해배상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차 견적 비교 카렙으로 고민 해결해보세요.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렙 지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차량명은 기아가 최근 클라비스나 시러스 신규 상표권 등록을 미루어 둘 중 하나가 차명으로 낙첨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현지 전략형 모델로 개발이 되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국내 시장 역시 출시하지 말란 법은 없겠죠. 최근 기아의 신차 라인업은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다채로운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다양한 신차 라인업으로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기아의 베이비 카니발로 불리울 새로운 티저 이미지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